이제 정말로 단 5일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6시까지만 판매가 되는 3가지 컷들 무조건 12월 안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12월도 이제 곧 5일만 있으면 12월 말 어떻게 보면 2023년 토끼가 다가오는데요 자, 일단은 12월 26일 월요일날 오전에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2월에 놓치지 말아야 것들 3가지 무조건 12월 안에 가입을 하셔라 자, 첫번째로는 두둥! 바로 자부상이에요 자노차부상 위로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년 2023년 1월부터는 자동차부상 위로금이 지금 현재는 50만원 또 80만원까지 하나나 농협 같은 경우는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요 두 회사 외에도 70만원까지 혹은 손해보험은 50만원까지 아직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내년 2023년부터는 아휴 어떻게 해요 이 자부상 한도가 없게 누적 한 명당 주민번호 딱 누르면 3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된다는 거 그리고 매 사고시에서 연간 3회로 축소가 되고요 단독사고도 이제 보장이 안되고요 또 하나 자동차보험을 적용을 안받아도 올해 가입자분들은 두고두고 보상이 되겠지만 내년 2023년 1월 가입자부터는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야 자동차부상 위로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부상 위로금 무조건 올해 안에 5일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자 두번째 빠밤 바로 N사 치아보험이에요 자 4,50대 미만 정말 젊은 사람들은 거의 N사 치아보험이 보철치료, 보존치료가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히 보철치료는 한 증권당 150만원 두구자는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생명, 손해보험 모든 업계 누적이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존치료는 업계 누적이 120만원까지 두구자로 합산해서 N사 치아보험 크라운시에 50만원까지 가입 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초반에 나왔는데 이 N사 치아보험은요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판매가 종료가 돼요 저 보험방이 어느덧 18년차 경력이 있는데요 자 보장이 축소가 되는 건 많이 봤지만 바로 단칼에 이 보험 상품을 없애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만큼 미래에 어떠한 위험률 미래에 어떻게 더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될지 정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N사에서 일단 치아보험을 판매가 종료가 될 이력이다 그래서 12월 30일 안에 무조건 무조건 가입하셔라 마지막 세 번째예요 빠밤 네 바로 이 수수비보험 자 수수비보험 하면 보험학인데요 수수비보험 내년부터는 보험료 당연히 인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종수수비가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때 매회 반복적으로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이 되었지만 정말 아쉽게도 내년부터는 연간 1회로 보장이 축소가 된다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은요 수수비보험을 목적으로 병원 가서 일부러 시술이나 수술이나 관열 비관형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또한 냉동응고술 아니면 레이저 아니면 전기소작술 여러가지 절제절단 등의 조작 모든거를 보장을 받고자 가입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행위 그리고 아프지도 않지만 정의담보로 수수비보험을 보험을 받고자 아프지도 않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과잉진료 그리고 수수비보험을 목적으로 일부러 가서 이제 의료보험공단의 적용을 받고 또한 병원비 부분들을 실손보험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아 이런 리스크를 막고자 한 사고당 보장을 받는거를 모두다 연간 1회로 축소가 되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들이 대대적으로 손을 볼 예정입니다 자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딱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월 와 수 목 금 수수비보험 자부상 운전자보험 안에 있는 N사 치아보험 이것도 판매가 종료가 되니까 좋은 시기 때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저 보험하기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방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방의 한 지평은요 절대 우리 치아보험 그리고 우리 수수비보험 또 하나 자부상 전설의 보험으로 5일 후에 등극된다 그래서 안녕 그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미리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관계직